산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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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오늘도 난실도학경공사 하고 있습니다 하아 꼭사나 제가 부지런합니다 맨날 뱅뱅뱅뱅뱅뱅뱅 봅니다 자 여기에 칼을 한칸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딱 됐는데 요만큼 더 땡겨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더 넓어진거지 공간이 너무 큰데 이거 요만큼 문도 이래 옮기고 더 큰 억수로 커집니다 또 나중에 또 완공되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전란하시고 건강하십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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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